공격이 잘 안 풀리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면서 또 연세대학교의 마스코트인 독수리 연세대학교가 또 멋진 모습으로 코트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. 또 사기를 복돋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연세대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또 좋습니다. 제가 독수리의 멋진 춤과 함께 작전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. 마스코트. 연세대가 제가 볼 땐 전통적으로 춤사위를 보여줬던 독수리였습니다. 지금 탈을 벗었네요.